팬톤 칼라 북은 모니터 화면과 인쇄의 색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인쇄되었을 때 색상을 칼라별로 코드화시킨 칼라 샘플 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는 제조사에 따라 개인의 화면 밝기 조정도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으며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과 인쇄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름 인쇄를 하기 전에 교정지를 뽑아 색상을 미리 점검하고 색상의 오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칼라 샘플 북에서 인쇄를 통해 실제 얻고자 하는 스팟 칼라를 선정한 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스팟 칼라 코드를 선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면 모니터 색상과 실제 인쇄 색상의 오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팬톤 칼라 북은 칼라 북 중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샘플 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인쇄 업자는 인쇄가 필요할 때 팬톤 별색을 가장 가까운 업계 표준 CMYK와 나란히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팬톤 북은 팬톤 스팟 칼라가 CMYK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플랫폼 전반에 걸쳐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색이라고 불리는 팬톤 북의 스팟 칼라를 그래픽에 적용하는 방법과 나만의 별색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함은 연두색, 갈색, 검정색 총 3개의 CMYK 색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색상은 3개인데 이 명함을 제작하기 위해 CMYK 색상을 사용하면 4도로 필름을 인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명함을 단독으로 인쇄할 경우 별색을 3개 사용하면 3도로 필름을 인쇄할 수 있어 인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무 디자이너와 인쇄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팬톤 별색을 불러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와치 스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스와치 라이브러리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칼라 북스를 선택합니다. 24개의 칼라 북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팬톤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코티드는 CMYK로 인쇄된 종이에 코팅이 된 상태로 보여지는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는 CMYK로 인쇄된 종이에 코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칼라 브릿지 코티드는 코팅된 상태의 CMYK, HTML 및 RGB 간 브릿지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칼라 브릿지 언 코티드는 코팅되지 않은 상태의 CMYK, HTML 및 RGB 간 브릿지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메탈릭 코티드는 코팅된 상태의 금, 은, 동과 같은 금속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파스텔스 앤 네온스 코티드는 코팅된 상태의 파스텔 색상과 네온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파스텔스 앤 네온스 언 코티드는 코팅되지 않은 상태의 파스텔 색상과 네온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프리미엄 메탈릭스 코티드는 코팅된 상태의 고급 금속 색상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솔리드 코티드는 코팅된 상태의 단색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팬톤 플러스 솔리드 언 코티드는 코팅되지 않은 상태의 단색들을 모아 놓은 칼라 북입니다. 모코팅 명암을 제작할 것으로 가정하고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를 선택합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의 오른쪽 하단 코너를 드래그해 패널의 크기를 늘립니다. 패널 메뉴를 클릭한 후 를 선택합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에서 스크롤바를 이동하면서 색상을 봅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의 파인드에서 154-8을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명암 뒷면인 연두색 사각형을 선택한 후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에서 팬톤 P154-8U를 클릭합니다. 팬톤 색상의 끝에 C가 붙으면 코티드 색상, U가 붙으면 언 코티드 색상을 의미합니다. 선택한 상자에 팬톤 스파 칼라가 적용되고 칼라 패널에 선택한 별색이 표시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방금 클릭한 별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CMYK 색상의 아이콘과는 달리 스파 칼라에는 오른쪽 하단 코너에 삼각형 모양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명암 왼쪽에서 연두색 오브젝트와 텍스트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팬톤 P154-8U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의 파인드에서 22-7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에서 팬톤 P22-7U를 클릭합니다. 칼라 패널에서 선택한 별색이 표시되고 스와치스 패널에 방금 클릭한 별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암 왼쪽에서 갈색 오브젝트와 텍스트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팬톤 P22-7U 색상을 클릭합니다. 팬톤 플러스 CMYK 언 코티드 패널을 닫습니다. 이번에는 팬톤 칼라북에서 스파 칼라를 선택하지 않고 나만의 별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C75, M0, Y100, K0인 초록색을 선택합니다. 칼라 패널에서 초록색 필 색상을 클릭하고 스와치스 패널로 드래그해 초록색 샘플을 추가합니다. CMYK 색상인 초록색을 나만의 별색으로 만들기 위해 스와치스 패널에서 방금 새롭게 추가한 C75, M0, Y100, K0인 초록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와치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칼라 타입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스파 칼라를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네임에 마이 그린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칼라 패널에 CMYK 칼라 정보가 사라지고 마이 그린이라는 별색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방금 만든 나만의 별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별색도 아이콘 오른쪽 하단 코너에 삼각형이 표시되지만 나만의 별색은 삼각형의 작은 점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 팬톤북을 통해 추가한 별색과의 차이점입니다. 명함 왼쪽 상단에서 검정색과 중간 회색, 밝은 회색 상자를 함께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마이 그린 별색을 클릭합니다. 명함 왼쪽 상단에서 두번째 초록 상자만 선택한 후 칼라 패널에서 7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일반적인 CMYK 색상은 단계별 색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별색을 만들면 칼라 패널에서 원본 별색 색상 값으로부터 단계별 색상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별색과 검정색이 적용된 3도 인쇄를 위한 명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함을 디자인해서 인쇄소에 인쇄를 맡기게 되면 인쇄소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의 명함 디자인을 한 문서에 모아 CMYK로 인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명함을 받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명함을 인쇄할 때 금박, 은박과 같은 금속의 스파 칼라를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도 인쇄를 위한 CMYK 색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별색이라고 불리는 팬톤북의 스파 칼라를 그래픽에 적용하는 방법과 나만의 별색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